토니 로빈스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거대한 비전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을 왜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신만의 이유를 확실하게 알면 방법은 저절로 해결된다. 사명에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보다 개인적이어야 한다. 가슴에 울림을 주어야 한다. 타인이 나에게 완수를 원하는 사명이어서는 안 된다. 사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요되거나 실수로 나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다. 나에게 중요한 방향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의미 있는 사명은 나만이 선택할 수 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루이스 하우즈가 지은 그레이트 마인드셋입니다. 구제는 세계 최고 대가들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순간입니다. 루이스 하우즈는 다운로드 5억 회를 기록한 화제의 팟캐스트 The School of Greatness를 10년 넘게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토니 라벤스, 레이달리오, 조던 피터슨 등 천여명의 명사들과의 대화에서 깨달은 위대한 법칙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쇼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거나 언제쯤 나에게 로또 당첨 같은 행운이 떨어져서 이 평범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쫓지 않고 평범한 삶을 지속할까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자신의 꿈을 이루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위대함을 발견, 파트 2는 위대함의 적, 파트 3은 위대함의 장벽, 파트 4는 그레이트 마인드셋, 파트 5는 위대함을 위한 게임 플랜입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평범함을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의 끝에는 연습까지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실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1단계부터 4단계를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 2단계의 위대함의 장벽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성공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마인드셋. 살다 보면 갑자기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금 나는 언젠가 마법 같은 기적이 찾아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꽉 움켜쥔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꿈은 여전히 꿈으로만 남아있다. 꿈이기에 언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날은 도저히 오지 않을 것만 같다. 우리를 실현에 들게 하는 일은 언제든지 생긴다. 산다는 건 그런 것이니까. 최근에 당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직장을 잃었거나 이혼이나 이별을 겪었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로 떠나보냈거나 나처럼 큰 수술을 받고 경력이 완전히 결단났거나 본업 외에도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얻고 있거나 사업이나 커리어를 통해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속으로 부족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만하면 꽤 성과를 내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럭저럭 좋지만 결코 위대하지는 않다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내는 성과가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도 괴로움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 나도 전부 다 거쳐온 시간이다. 그럭저럭 좋지만 위대하지 않은 삶에서 벗어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에 사랑하는 가족까지 있는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그들은 더 많이 원한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그럭저럭 좋은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삶과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꾸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럭저럭 좋은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것이 정말로 미래의 내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가? 그레이트 마인드셋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 있는 미션을 찾아 마음의 힘을 봉인해제하여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오랫동안 붙잡히지 않았던 꿈과 목표를 마침내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기서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성취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능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구조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대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위대함은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선물을 발견해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조금도 복잡하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더 낮게 만들기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내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위대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위대함의 적을 너무 빨리 마주치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사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바로 위대함의 적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1단계는 자신의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다. 자신의 사명을 알아내는 게 자신의 위대함을 성취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파트 3 2단계 위대함의 장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실패 사라 블레이클린은 불만이 많은 소비자였다. 그녀는 혁신적인 소고 브랜드 스펭스를 탄생시켰다. 어렸을 때 가족들과 같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 아버지는 사라와 그녀의 오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너희들 오늘 어떤 실패를 했니? 아버지는 숨겨진 선물 즉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적어보라고 했다. 덕분에 사라는 실패를 다르게 정의하고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나에게 실패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닌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었어요. 실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패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임을 깨달으면 인생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라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꿈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결단력과 도전에 대한 의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굴욕에 대한 두려움이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무척 재미있는 일이더군요. 도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 당신에게 위대한 이야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즉 도전하다가 실패했으면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팟캐스트에서 맨 마지막에 모든 게스트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사라에게도 예외 없이 그 질문을 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위대함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위대함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도전하고 주어진 삶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인생은 연극 리허설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실패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의심 다이어그램 나는 가끔 심신을 쇄약하게 만드는 자기의심과 싸워야 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이었다. 나는 충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똑똑하지 않고 너무 어리고 관계도 충분하지 않았다. 재능도 부족했다. 다른 사람들마저도 내가 의미 있는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자기의심은 꿈을 죽인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의미 있는 사명을 위해 행동하기 어려워진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대개 세 가지 가장 큰 두려움에서 나온다. 내가 의심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두려움에 대한 생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즉 의심 다이어그램은 이것인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이 세 가지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심이 나오고 이 자기의심이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별해야 하는 첫 번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기의심은 삶의 목적을 방해한다. 자기의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정에서 마주칠 문제가 아니라 목적, 즉 의미 있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이 진실임을 깨우쳤다. 나는 프로운동 선수로 뛸 때 실패가 성공을 향한 여정의 일부라고 배웠다. 실수하면 깨달음을 얻고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 나에게 실패는 연습의 일부분이었고 실력을 가다듬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운동선수일 때는 실패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감정적, 정신적으로 꼭 필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가 단번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시 시도하지 않는 것만이 성공을 가로막는 유일한 방해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커지게 내버려 둔다. 실패와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다. 캐나다의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스는 말한다.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기본 모두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두려움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도 효과적이지 않다. 피터스는 이렇게 말한다. 두려움의 대상에 노출될수록 그것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었다. 토스트 마스터즈에 들어가 매주 작은 규모의 청중에게 연설하기 시작하면서 편해졌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결국 나는 괜찮아질 것이고 스펭스의 설립자 사라 브레이클리의 말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하나 생길 것이다. 그러니 불안은 모두 건너뛰고 처음부터 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두려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위험한 것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다. 두 번째는 상처에 입는 두려움인데 감정적으로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를 가로막아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방해한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과거에서 살아가게 한다. 실질적인 위험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이다. 보통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에 속한다. 뭔가에 실패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대개 그러한 일은 거의 드물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예이다. 실패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심지어 비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을 깨우치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다음번에는 더 낫고 어쩌면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가 나에게 말했듯이 그는 실패를 방향을 바꾸거나 자신을 개선하는 기회로 보는 법을 배웠다. 2018년에 그가 뇌졸중을 앓으면서 몸의 거의 절반이 기능을 멈췄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을 축복이라고 부른다. 어떤 날도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로버트는 이렇게 말한다. 패배와 실패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실패는 당신에게 한계를 가르쳐 주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죠.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공은 그렇게 많은 성찰을 가져오지 않는다. 실패야말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다. 사라 제이크스 로버트는 우리가 실패한 후 포기하는 이유는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더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고 말한다. 자신의 가치가 특정한 결과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버리면 실패에서 자유롭고 배우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위대해질 수 있다. 분명하게 말하겠다. 사라 제이크스 로버트의 말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결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두려움과 헤어진다고 앞으로 그 두려움을 두 번 다시 겪을 일이 없으리라는 뜻도 아니다. 살아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 완전한 의심에서 용기 있는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다. 도약을 미루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마스터가 되고 싶다면 사라의 말처럼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목표가 숙달이라면 실패가 그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스터가 되고 싶다면 실패를 돌아보고 지혜를 뽑아내고 다음 시도에 적용하세요. 결국 당신의 목표는 숙달이니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내가 충분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사라는 그것을 내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사고 방식의 문제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 부족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든다. 의미 있는 사명을 절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고통이 길을 알려준다. 레이 달리오도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우리를 현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실패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레이 달리오는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이자 공동회장 및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2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투자 부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레이 달리오는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공에 대해 그만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성공보다 실패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레이는 투자 부분에 몸담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손실을 겪었다. 그는 불황이 멀지 않다는 예측을 했다. 하지만 부채 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주식시장은 호전되었다. 그가 시장 하향 곡선의 시작이라고 예측한 지점은 상승하기 위한 하락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계산착오 때문에 자기 돈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돈도 잃었다. 생활비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4천 달러를 빌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레이는 이 실패를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대담함과 신중함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성장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기 전에 더 철저하게 예측을 시험하는 법을 배웠다. 그 변화 이후로 레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 덕분에 가능한 성공이었다. 레이에 따르면 현실은 당신이 실패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계속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이해하고 실패를 대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교수 마리사 샤리프는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순간이라는 것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영감을 얻었다. 이 순간은 바람직한 방향에서 살짝 멀어질 때 목표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찾아온다. 예를 들어 하루에 총 1500칼로리를 섭취하는 목표를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목요일 아침에는 직장에서 도넛을 먹고 말았다. 도넛 하나를 먹어버린 작은 실패가 연쇄효과를 일으켜 남은 일주일 내내 저녁에 피자와 감자칵을 먹게 된다. 에라 모르겠다 이미 실패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한대로 평일에 매일 운동하되 비상실을 위해 두 번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저히 운동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날을 대비한 것이었다. 이 구조는 그녀가 긴장의 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루 운동을 빼먹었다고 더 큰 목표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남은 일주일 내내 운동하지 않는 대신 예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상실을 위한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되어 더 큰 목표를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영구적인 실패를 피하기 위한 대비책과 대비책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여기도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다이어트를 한다고 2, 3일은 잘 식사 조절을 하는데 한 번 폭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적인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두 번째, 성공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다. 실패는 위대함의 반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의심 다이어그램에는 첫 번째 두려움과 달리 언뜻 잘 이해되지 않는 두 번째 두려움이 있다. 바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처음에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 성공 아닌가? 성공이 결승선이라면 달리는 것 자체는 쉬울 수 있다. 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기업을 계속 성장시킬 것인가? 언론이나 대중의 스포트라이트에 대처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보처럼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돈도 뺏기면 어쩔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스멀스멀 의심이 기어나와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 어떻게 하면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압박과 스포트라이트를 견딜 수 있을까? 성공을 거둔 후에도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쩌지? 내가 부족해서 계속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들은 타당하지만 당신의 앞을 가로막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위대해지지도 못하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이바지하지도 못한다. 즉 우리가 보통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부자가 되면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 같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자 제이미는 가면 증후군에 빠졌다. 여기서 가면 증후군은 자신의 성공을 노력이 아닌 운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심리라고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자기 의심 속에서도 그녀를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은 자신을 초월하는 거대하고 의미 있는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그러나 성공한다고 자기 의심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한 이후에 그 자리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칠 때까지 능력을 증명하느라 애쓰므로 결국 자신에게 해롭다. 성공한 사람에게 매우 훈이 나타나는 가면 증후군은 그저 운으로 성공한 것뿐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근시한 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제이미가 그랬던 것처럼 성공이 사라져버리기 전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결핍의 사고방식은 위대함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려면 장기적인 성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계획에는 자기에게 맞는 속도를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공은 인생의 편안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불편한 단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기여를 바꿔야만 한다. 위대함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위대함은 처음부터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며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긴장감이 느껴진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지만 언제나 그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상이 되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위대함으로 나아가고 싶은 의지도 있을 수 없다. 위대함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디뎌야 가장 효과적이다. 여정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 진실을 깨달으면 경계태세를 갖추고 성공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 의심이 다시 시작되고 위대함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하라. 목표는 성공의 이정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이 말만 들어도 피곤할 것 같다면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만둔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위료가 된다. 처음부터 모든 기술을 다 갖추고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딛는 모든 걸음이 그 자체로 성공이 된다. 성공을 달성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답을 몰라도 된다. 그저 지금의 두려움을 밀어내고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 나가면 된다. 진실은 이렇다. 당신은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위대하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위대함에 이르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즉 위대함이라는 것은 꼭 거창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 자체가 위대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어도 당신은 지금 바로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성장을 추구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내가 되어야만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공을 즐길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진다. 오랫동안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갈 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성공으로 경계태세가 허물어져서 이때 겪는 실패가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성공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당신도 그래야만 한다. 다르게 생각하라. 앞에서 만난 제이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눈덩이가 불어나듯 점점 커진 성공은 그녀에게 자기 의심을 부축히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위협했다. 그녀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끝없이 속도를 내야만 하는 투쟁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자신이 거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일시적인 성공이 아님으로 언제까지나 주 100시간 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정에 믿음을 갖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 날까지 기다려도 큰일 나지 않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 매출을 10억 달러로 올리기 위해 꼭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움이 목표를 가로막으면 안 된다.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그렇다. 이기는 것이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한때 너무도 갈망했던 상황이 싫어질 수도 있다. 성공을 두려워하거나 최근에 거둔 성공에 오히려 분노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변화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닮고 싶은 사람들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장담하건대 그들도 분명 당신과 똑같은 두려움과 몸부림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거나 위대함을 책임질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의심으로 흔들린다면 가장 쉬운 한 걸음을 내디뎌라. 자신이 이대로 충분하며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두려움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연인과 헤어지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그 순간에는 너무 큰일처럼 느껴지고 정말 힘들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고통스럽다.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 상황을 벗어나 생각하기 어렵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쩌면 정말로 사실일 수 있다. 이런 순간에 애고는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타인이 상처를 준 것이라고 말한다. 넌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넌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넌 실패를 두려워해. 넌 성공을 두려워해.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두려워해. 하지만 애고는 풍요의 흐름을 막는다. 나는 그런 순간에 나중에 생각해보면 분명 후회할 거야. 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법을 배웠다. 1년만 지나면 나는 이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더 강해져 있을 거야. 더 겸손해져 있을 거야. 6개월, 1년, 2년 후에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어차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때도 내 곁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 인생과 무관해져 있을 거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을 가로막는다. 우리는 내가 남들이 눈에 어떻게 보일지 그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당혹감을 느낄 일이 생기지 않을지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 왜 타인의 시선에 불안감을 느껴 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댄 밀먼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의 정체성 또는 실질적인 자기 가치까지도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댄과 나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정의되는 것은 실수라는 점에 동의했다. 나아가 되는 우리가 남들이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즉 자신을 가장 중요시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들이 나를 좋아할까 내 말이 어떻게 들릴까 등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집중한다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판자는 중요하지 않다. 강한 사람이 비틀거리거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지적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경기장에 뛰며 얼굴이 먼지와 땀과 피로 얼룩진 사람,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야말로 중요한 사람이다. 실수와 부족함 없는 노력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 큰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 가치 있는 대의에 자신을 쏟아붓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들은 끝까지 노력해 결국 크나큰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 담대하게 도전하다 실패한 것이므로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냉정하고 소심하고 영혼 없는 자들은 절대로 그들을 대신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비판하는 자인 동시에 휘청거리는 자일 때가 많다. 비판은 치명적으로 느껴지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다. 감정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욕을 먹거나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사는 것에 삶의 방향이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 허락하지 마라. 주도권을 되찾아라. 나는 너무도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이 두려웠고 비판자들이 들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나에게 성공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친다. 도망치느라 정신이 팔려서 행동하지 않고 온갖 창의적인 변명을 하기 바쁘다. 예를 들어 내가 코칭을 맡은 고객은 강의에 등록하거나 학교에 돌아가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실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목표를 추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학위나 자격증을 받아도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그저 딴짓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은 실패할까 봐 실패해서 비판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할 것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당신이 소파에 널부러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을 비판한다. 꿈을 따라가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무엇을 해도 그들은 당신을 재단할 것이므로 그냥 꿈을 선택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 비판자들이 뭐라고 하든 경기장으로 나가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진실하면 거울을 바라볼 때 적어도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 상상에 불과하다. 물론 진짜인 것도 있다. 종종 사람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전도사이며 작가인 조엘 오스틴은 말했다.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아무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그들은 당신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당신의 레이스에 집중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차단하고 계속 달려가는 것. 그게 제가 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지요.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감정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남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한 말,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 건모 수술을 부린 직장 동료에게 쓰는 에너지 말입니다. 내 꿈과 목표를 위하면 그것들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당신에게는 비판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애외가 없다. 비판자의 존재를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움츠러들지, 벌떡 일어나 경기작으로 나아가 온 힘을 다해 싸울지 결정해야 한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드디어 마지막, 드림킬러 자기의심입니다. 난 내가 무엇을 시작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너무 어리거나 경험이 없어서 꿈을 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없기를 바라고 스스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이나 지능, 지혜, 기술, 경험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루이스, 나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에서 꿈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닌가? 바로 자기의심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서 실패한다. 실패, 성공,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강력하고 해로운 자기의심에 한몫한다. 아무리 놀라운 재능을 가졌어도 자신을 믿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다. 승자의 마인드셋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위대함으로 향하는 여정은 이 시점에서 당신은 자신의 의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힐지도 모른다. 발목을 붙잡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확인했을 것이다. 위대함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고 싶지만 너무 나이가 많거나 적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지금 맡은 의미가 너무 많거나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격 미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능력을 의심하면 겁에 질려서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은 충분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보통은 환경이 자기 비하적인 사고를 만든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내가 만나본 가장 긍정적인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은 낙관적으로 많은 격려를 해준 부모님 덕분이라고 말한다. 부모님은 그의 능력과 가치를 자주 확인해 주었다. 부정적인 마음은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위대함에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조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조엘은 부정적인 말이 흘러나오는 녹음기를 침묵시키는 방법은 스스로에 대한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몸무게를 10kg 빼고 싶은가?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이 어떤 모습이든 그 꿈을 이루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기 위해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나의 친구 델 밀더니 네 감사합니다 를 알려주었을 때 정말 고마웠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성공의 기회가 다가오면 스스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그냥 간단히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면 자신이 가치 있고 마땅한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공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자신을 파괴할 때가 많다. 나는 충분하지 않는 사람이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으므로 성공을 거두어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 짓는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더 가혹해진다. 이 모두가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기 가치를 믿지 않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현실로 이루어진다.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으면 성공의 가능성이 제한된다.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으면 남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결국 파업을 선택한다. 자기 친절은 자기 의심이라는 꿈의 살인마를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감사를 표현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고마워하기 쉽지 않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충분하다는 것에 감사할 기회가 된다.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스트처럼 웃주라고 자만하라는 뜻이 아니다. 아무리 작아도 성공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해낸 자신에게 감사하라는 뜻이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헌액된 래퍼 스눕독의 소감이 담긴 영상이 아주 좋은 예다. 그는 감사한 것들을 줄줄 읊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해줘서 고맙다. 쉬는 날 없이 일해줘서 고맙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 항상 베풀 줄 알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 잘못된 일보다 올바른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 항상 진정한 내가 되어줘서 고맙다. 정말로 우리는 자신에게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해냈을 때 감사하지 않는다. 힘든 일에 도전했을 때도 감사하지 않는다. 불편함을 이겨내고 힘든 대화를 했을 때 감사하지 않는다. 두려움과 불안을 똑바로 마주보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간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 내가 충분한 존재라는 화거는 매우 강력한 연습법이다. 매일 하루에 두 번,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한다. 매일 이렇게 하면 풍요의 셈이 우리를 감싸고 긍정적인 기회를 끌어다 앞에 놓아준다.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코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난 충분한 사람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반면 두려움으로 이끄는 비판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충분하지 않나. 내면의 비판자도 더 나아지려고 하지만 부정적인 이유에서 출발한다. 반면 사랑 가득한 코치는 언제나 우리에 대한 애정으로 움직인다. 자기 의심을 치유하려면 사랑 가득한 코치의 마인드셋으로 바꾸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라. 지금의 나를 지난달의 나 또는 작년의 나와 비교하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보일 것이다. 그러면 개선을 확인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충분하지 않아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장 마인드셋으로 살아감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올리는 두 번째 실용적인 방법은 서로 지지해주고 함께 배우는 공동체에 둘러싸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자신 있는 기술을 이용해 공동체에 봉사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 다음에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기회를 준다. 당신이 강화하고 싶은 기술을 그들에게 가르쳐달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감이 부족한 분야를 보완할 수 있고 잘하는 분야에 대한 인식도 커진다. 마지막으로 자기 의심에 대한 해결책은 행동에 착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작가이자 비즈니스 경영자인 세스고디는 행동 착수야말로 자기 의심을 이겨내기 위해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나는 블로그에 연이어 7500개의 게시물을 썼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게시물이 하나 늘어나 있겠죠. 하지만 최고의 게시물이라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일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금요일이라서 새 글이 올라오는 것 뿐이죠. 내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재고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블로그 글을 쓸지 말지에 대해 나 자신과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을 올리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의 찬반토론 자체를 없애버리면 군말 없이 일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배우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지만 어느덧 익숙해져서 직접 차를 운전해 시내를 활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패턴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쓴 것은 백만 명이 읽는 글을 쓰는 일이 초조하고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위험하게 느껴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훈련했어요. 자기 의심이 꿈을 죽이고 있는 영역에서 세스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저 일에 착수하기로 결정하라. 두려움을 밀어내고 힘을 실어주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할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자신을 위한 최고의 코치가 되어라. Just keep going이 생각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고민 없이 그냥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위대해지려면 불안과 두려움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물론 나에게 진짜 결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점이 있다고 도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결점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장애물일 뿐이다. 장애물을 이겨내는 첫걸음은 자신이 계속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은 이대로도 충분하며 그 이상이 되고 있다. 위대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뒤에는 두려움 바꾸기 도구 키트가 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 뒤에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도 중요한 내용이 너무나 많거든요. 즉 3단계 그레이트 마인드셋에서는 과거를 치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마인드셋 사이클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위대함을 위한 게임 플랜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위대함을 달성하기 위해서 7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루이스 하우즈가 지은 그레이트 마인드셋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았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소개를 2단계, 즉 우리가 위대함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장벽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소개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자기개발서적 여러 권을 읽는 것보다 이 책 한 권을 다독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